끝! 꼬토룡 양반! 왜 불렀어? 당신 나한테 왜 자꾸 도움 주시는 것이오? 힌트인가? 힌트가 뭐야? 뭔데?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기라도 해야지. 사도 양반! 왜 그러시오? 왜 자꾸 도와주시오? 그냥 길 가다가 주신 걸 드린 것 뿐입니다. 아니 이런 시 같은 얘기를 하더니... 얘들아 미안. 같이 가시오! 혼자들 실수! 어? 지민 양반! 저기 꽃이 있어.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오? 왜 자꾸 나를 못 붙인거지? 설마 스파이는 아니겠지. 아니요! 꽃도어령이오! 어? 힌트가 있어? 뭔데 나가요? 저거 아니요! 잠깐만! 나 아니요! 나 아니요! 스파이! 나 아니요! 당신 얼굴 봤어. 스파이인거 본인이 스스로 들켰소. 저는 스파이가 아니요! 무슨 소리야. 무조건 스파이죠. 어휴 죄송합니다. 이거 의심하게... 의심하게 만드는... 저는...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겠소. 알겠소? 아 근데 너무 어려운데 찾기가? 근데 여기 들어가도 되나? 제가 들어도 돼요? 오... 굉장히 독특하오. 여긴 누가 살고 있었을까나? 닭소리가... 뭐 그러지? 어휴... 어휴... 뭐야?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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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지? 응? 어? 아 멋있다. 사실... 민속촌 처음 와봐가지고 지금 약간 관광 개념으로 보고 있어. 아 이거 옛날에 이렇게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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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흘러내 여기? 뭔가 있는 게 없어. 뭘 찾는다는 거지? 뭘 찾아야 되는 거지? 빡빡빡빡빡빡빡빡. 냐앙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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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참 모든 게 하나 없구려. 아... 뭐야? 이거 뭐지? 뭐지 이거? 이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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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뭘까?